校長 오 오 오 오 오 와 바람이 우산이 20일 정도예요? 아 입김 왜 이래... 꺼져 제발 개원쉬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없어요? 친구 없어요? 맨날 이 소리 하길래 이 날씨에도 친구를 불러서 또 나왔어요. 아 뭐 제가 귀찮아서 안 나오는 거지? 친구 많습니다. 아니요 오랜만이다. 귀찮아서 잘 못 나왔다. 뭐야. 누구세요? 응. 와 뭐야 잘 나간다고 이제 혼자 이런 것도 먹고 날 개무시하는 거야? 아이 언제 그랬어요 제가. 뭐하고 지냈어? 잘 지냈어? 잘 못 지냈죠. 그럼 잘 나간다고 나 무시기 개무시하네. 아이 절대 그런 줄 알았어요. 뭔 소리예요. 고입니다. 야 유튜브 요즘 올리는 거 잘 보고 있어 나. 너 맨날 보고 있었거든요. 안 올린 지가 3개월인데 뭔 소리야. 아 최근 것도 착각했다. 어이가 없네 개쉐끼가. 아 처음부터 정신에 하느냐고 와. 이현이 맥이네. 이렇게 맥이네. 아니야 아니야. 야 너를 얼마나 좋아하지. 근데 왜 혼자 말 쓰고 있어.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. 뭐 이런 거 잘 안 내가 산 건데. 뭐해 뭐해. 잘 지냈어? 아 못 지냈죠. 월차에 지내요. 사실 최근에 영상 안 봤고.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. 왜 그런 성생인 거라고. 여자친구는 아닌데. 그 진시아님. 아 씨야 씨야 맞아요. 여자친구는 아니고. 친구 친구. 남자 사이에 친구는 아니세요. 아유 정말. 아 그리고 친구 없다고 나네가 생각하는데. 새벽에 이 새벽에. 비 오는데. 날 씨도 부린데. 새벽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는 거 보면. 저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죠. 친구 아니다. 아 지금 누나 한 거 같은데. 바로 끊어버리지. 친구라기보단 그냥 할 거 없어서 나왔는데. 아닙니다. 저를 뭘로 먹어. 문찬이 알아? 애들 다? 난 모르지. 어떻게. 뭐지? 전 알아요. 네. 친구입니다. 네. 못 믿겠는데? 전화해볼게요. 아 개무시들 아네. 얘도 뭐 잘 나간다고 개무시하고. 안 봤네 안 봤네. 지금 새벽이야. 지금 문찬이 잘 시간이야. 와. 와 문찬이가 개무시하는 거 아니지. 잘나간다 문찬이 개무시하는 거 아니지. 잠깐만요. 햄버기랑 문찬이 그러신 거 아니고. 그저 그저 그저. 전화도 와요 먼저. 언제도 먼저 전화가 오고. 친한 척 하는 걸로? 네. 아니 친한 척이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왜 하냐니까. 어. 전화가 왔었어? 아니 먼저 전화가 와. 아 진짜로? 어. 아 나도 문찬이 팬이거든. 문찬이랑 햄버기랑 뭐 걔네 최악이 되는 애들은. 인성이 좋아가지고. 네. 자기네들이 더 잘나간다고 개무시하고. 뭐 이런 성격이 아니야. 힘들 때부터 같이 했어. 그래요. 근데 전화 안 받고. 그렇게 친한데. 문찬이랑 햄버기는.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말이 민폐가 된다면 안 친한 거라. 아 왜 그래 또. 아 갑자기.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사람이. 그러니까 나 다신가도 웃었었는데.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면. 아아 그래요 그래요. 이랬었는데 나 이제. 아유. 알아봐도 좀 소심해요 요즘에. 손님 요즘에 좀 많이 알아봐요? 아유 그렇죠. 그냥 간간히. 알아봐주면 감사합니다 하고. 머리 안 받아도. 또 친한 BJ 또 있어. BJ 다미니 봐라? 다미? 팀하고 시 Сер서. 카메라는 승구라고. 과연? 여보세요. 다미야. 번호가 붙겼나 보네. 아 맞다 최근에 핸드폰 바꿨다. 안 staff 때. 내가 귀찮아서 또. 안 보냈어요. 왔다. 안 보냈다. 의심해볼만한 데 있는데. 안 보냈다. 좀 내가 연락 귀찮아서 잘 안 해가지고. 서울에서 일부러 이러는 걸 수도 있어 일부러? 어 에이 뭐야 일부러에요 아무튼 이런거라고 오래하지 맙시다 여러분 뭐 오랫동안 연락 안하고 지냈으면 뭐 이렇게 띠니 아 역시 내가 또 인기 많아가지고 아냐 띠현이 띠현이야 아 저요? 응 여긴 몰라요? 아 저 가까이서 한번만 봐봐요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? 아 자 한번만 진짜 한번만 봐봐요 애도 못 봐봐요 모른대 모른대 아 남자분은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아 죄송해요 아니 띠현이 아 저 아 진짜요?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진짜 내가 한 말 있어 있거든? 내가 요즘 펜을 안 찍혔어 우와 호락이 짝이 없는 빠르리 안녕하세요요 언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. 저는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많이 좀 먹으라고 하는데요. 나 왜 사냐. 나 왜 사냐.